네? 내가 약이라도 먹었을까? 당신이 상상으로 그런 일이 될지 절대 없어! 그래 제발 그만하고 이제 좀! 니들 뚫어졌니? 저 재고! 당장 해주면서 나가! 올라와서 닥터가면 끌어내! 제가 나가겠습니다. 너는 엄마같이 살지 마. 그럼 그게 어디 마음대로 드는지 한번 보고 보자. 대체 어디 가는데? 니가 망친 내 인생 제자리로 돌리러 온다. 최희수랑 이혼하고 나랑 제결 앞에서 죽집을 다시 하자. 니가 단념 못하겠다면 어쩌겠냐 다른 쪽을 단념 시키시지밖에. 그게 무슨 소리야?